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데 창원지검은 이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요구서를 받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레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뒤 그 다음 본회의가 잡혀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